집에서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홈세라 신발 살균 건조기 건조기라고 해서 헤어드라이기처럼 열이 나와서 말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세라맥 히터에서 열을 분해한 후 그 다음에 정화된 깨끗한 공기와 원적외선이 나오면서 살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을 가해서 뜨겁게 말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신발 안의 온도가 60도 정도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싼 가죽이 혹시나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살균 기능이 있고 또 탈취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기계를 쓰기 전에는 1778 수치인데 이 기계를 쓰고 난 후에 무려 한 자릿수로 줄었고요 탈취 효과, 신발 안의 냄새가 좀 없어지는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홈사라 신발 건조기를 이용해서 신발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살균 효과도 잡으시고 또 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